안녕하세요. ITS 프레소의 열스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프레젠테이션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되고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스마트 프레젠터 USB라는 제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볼까요? 제품은 크게 프레젠터, 무선마우스, OTG, 메모리 역할을 겸하고 있는 한마디로 올인원 타입의 앱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로 보시면 제품의 특징과 그리고 제품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관한 정보도 기재가 되어있네요. 참고로 갤럭시 S2 이상을 지원하고 베가 넥서스와는 연동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제품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구성품은 스마트 프레젠터, USB,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단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있네요. 사용 전 설명서는 충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을 듯 합니다. 제품 실사용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외관상 디자인은 일반 USB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 듯 보입니다. 양측면으로 USB, 잘 안 열리네요. 네, 이렇게 USB와 반대편으로는 마이크로 USB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에 스마트 프레젠터 전용 앱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PC 전용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PC와 스마트폰의 연동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PC와 스마트폰을 준비해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와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연동이 이루어져 있고 전용 앱과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이시는 파일들은 지금 스마트 프레젠터 USB 안에 저장된 파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문서, 사진,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PPT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PC에도 연동이 돼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의미로 세 가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핑거 모드 지금 스마트폰 화면 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스처 모드 그리고 스탠다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는 개인적으로도 스탠다드 모드가 가장 이름처럼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마우스 커서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임팩트 버튼을 누르거나 총 세 가지 임팩트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나와지고요. 이전에 실행했던 파일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파일을 끄고 그 다음에 사진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능을 실행해보면 안에 있는 사진 파일들을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 확대, 화면 맞춤, 화면 축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 확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키울 수가 있고 축소는 말 그대로 화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화면 맞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을 맞출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넥스트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이미지를 또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한 번 재생을 해볼 텐데요. 동영상 파일로 가서 샘플 동영상 하나를 플레이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볼륨 조정도 스마트폰에서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물론 플레이 도중에 일시정지 그리고 플레이 정지가 가능해서 멀리서 PC를 보거나 할 때 그냥 리모트 컨트롤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아이콘들을 하나 눌러보면 화면을 그대로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직장 혹은 가정에서 영화를 보거나 사진 감상을 하거나 기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훌륭하게 리모트 컨트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탑재를 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환경,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해보시면 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 세서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스마트 프레젠터 USB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상 ITS 프레서의 열스였습니다. 전 또 다른 제품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